바다캠프 그릴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. 소모품 먼저 뭐가 있나. 소모품 이거는 웨버 기름바지같은데. 일회용 기름바지. 맥주올라인트. 물붙이게. 뭐 이렇게 많아. 마스크를 꽁짜로 줬네. 마스크는 안쪽으로 가져오고. 숯붙이는 녀석이네. 얘는. 얌전. 얌전. 왜 그렇게 조개를Remember 티켓. 얌전. StoriesnisNorth await다. 얘는 뭐냐 청소할 때 쓰는 청소도구 그 다음에 얘는 쑥 놓아두는 그리고 뭐해봐 불꽃 피워드 퍼펙클롤링 experience 이렇게 랩 스마트 하나 더 넣어놓고